지금 시간이 몇 시야? 오 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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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각이잖아! 엄마! 우리 덤덤이 왜? 지각이잖아! 나 유치원 가는 날인데 왜 안 깨워줬어? 일어난 시간 됐으면 알아서 퍼뜩퍼뜩 일어나야지 다 큰 애가 뭐 엄마가 계속 깨워주길 기다리고 있어 덤덤아 우유 먹자 맛있지 맛있지? uteshkt 나 밥은? 왜 Mai stora 해야지 유를 알아서 챙겨 먹어 덤덤이 울잖아 왜 저래 왜 저래 우리 덤덤은 씻었나? 기저귀 기저귀 하나 다 가렸다 우리 덤덤이 걸auer 많이 offic였네 에휴 엄마 나 밥 안 줄 거야? 냉장고에서 알아서 꺼내 먹으라니까 아니면 저번 달에 용돈 줬으니까 그거 가다가 길 뭐야 편의점에서 다 먹어 어... 알겠어 일단 늦었으니까 나 가볼게 어휴 덤덤아 너무 귀엽다 엄마 나 간다!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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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가 가 어 가 가 조심히 가 어휴 우리 덤덤이 야 유치원 끝났다 유치원 끝났다 어 좋았어 좋았어 유치원 끝났다 얘들아 이제 집에 가서 신나게 게임하러 가자 으악 좋아 좋아 빨리 가자 가자 아ud 으어? 우리 집에 동생이 있잖아. 태어났잖아. 걘 진짜 나쁜 애야! 걔가 오고 나서부터 엄마도 아빠도 나한테 관심이 진짜 하나도 없다니까? 원래 아침 시간에도 엄마가 요대야 일어나 하고 밥까지 차려주고 잘 다녀와 이렇게 해준데 요즘은 아침 시간에 거들떠도 안 봐. 오, 안 됐다, 안 됐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이 피운생일 거야? 야, 근데 제 동생 태어난 지 일주일도 안 되지 않았냐? 그러니까. 어떡하냐? 그러면, 요로야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 오늘 뭔데? 뭔데? 오늘 우리 그림 그렸잖아, 이렇게. 아, 그렇지. 그림 그렸지. 이 그림을, 어? 부모님한테 보여줘 보는 건 어떨까? 엄마한테 보여줘? 그러면 좋아하실까? 맞아, 맞아. 분명히 감동하실 거라고. 어, 맞다, 맞다, 맞다. 그럴까? 진짜 그럴까? 어, 어, 어. 좋은 생각이야. 좋았어! 집으로 가자! 어, 어, 어. 얘들아 가자! 어, 드디어 끝났다, 가자! 아, 정말. 간다아~! 그때 말대로 이거 그림 그린 거 엄마한테 보여주면 분명 좋아하겠지!? 아휴, 그래. 밥만히 먹어라! 엄마! 보고 싶으셔요, 엄마! 어휴 담밤이 울잖아 어휴 담밤이 울잖아 어휴 담밤아 어휴 우리 담밤이 아휴 기저귀 또 갈아줘야겠네 우리 이쁜이 어휴 착착착착 어휴 이쁘다 요로르 어휴 엄마 아 왜? 요로르 어? 엄마 뭐라 그랬어? 집에 들어오면 양치질 하고 손발 닦고 하랬지 어? 나 닦았어 아이 뭘 닦아 방금 들어오는 거 같았는데 아 빨리 올라가서 안 씻어 아휴 진짜 나 전혀 어제 씻었단 말이야 아 그거 어제고 지금 외출하고 들어왔잖아 우리 애기 덤덤이가 어? 동생 덤덤이가 보고 누나를 뭘 보고 배우겠어 빨리 씻고 와 음 엄마 그보다도 내가 오늘 유치원에서 그린 그림 있는데 아휴 그까이 거 나중에 보면 되잖아 이따 씻고 와 빨리 엔 아휴 흐헤헤흐아 흐헤헤핰 조심히 에ㅔ에 얌ㅌ아앓 뭐야 똤 어떤 cuanto 에어 woo oil oh 媽 아휴, 부겨! 아휴, 부겨! 아휴, 뭐? 이거 마시고! 어? 월하면 다 있는 거야! 요리야! 아휴, 동생 분유 좀 어? 담담히 분유 좀 그만 훔쳐먹어! 뭐하고 있는 거야? 아주 쇼리라고 했어, 쇼리! 양치는 했어? 아휴, 나 어제 했다니까? 아휴, 빨리 그래서 양치 안 해? 아휴, 알겠어, 양치 하면 되잖아! 아휴, 빨리 해, 빨리 해! 내 동생 분유 하나 훔쳐먹지 말고! 아휴, 진짜 쟤는 언제 철들라나 몰라! 아휴! 아휴, 이제 회사 끝났네! 아휴, 집에 가서 우리 아주 이쁜 우리 덤덕이는 이뻐해줘야겠다! 헤헤! 덤덕아, 아빠가 간다! 아휴, 이제 들어가 볼까? 덤덕아! 어? 덤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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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쁜 아들, 잘 있었어! 아빠가 얼마나 얼마나 살았서 네가 보고 싶었는지 몰라! 덤덕아, 잘 있었어! 그래, 우리 덤덕이가 뽀뽀하자! 아빠랑 뽀뽀하자! 아휴, 우리 덤덕이 너무 이쁘, 너무 이쁘, 너무 이쁘! 아휴, 너무 이쁘다! 아휴, 너무 이쁘, 너무 이쁘! 우리 덤덕이 밖에 없다니까! 어, 어, 없 Paul, 나도 시킴! 나도 우우... 아휴! 아휴! 졸로 안 가! 졸로 안 가! 졸로 안 가!!! 이 다 큰 애가 징그 Glas 하다하게 뽀뽀를 해달래! 오마자! 1미터 접근 금지! 다 큰 애가? 나한테 뽀뽀로 해달래! 덤덕아 justified! 저 지금 덤덕이 밖에 없다니까! 우리 덤덕이가 최고죠 최고! 최고야 최고야 아 여보 오늘 그냥 별일 없었어 아유 별일 없었어 요루루가 오늘 좀 말 안들은거 빼고는 괜찮았어요 말을 안들었어 그러면 안되지 동생도 있는데 이제 누나답게 엄마 말도 잘 듣고 그래야될거 아냐 요루루 혼나야겠네 내가 혼나야된다고? 내가 뭘 너무 했는데 엉엉 엉엉 엄마랑 오빠는 아무것도 몰라 이 바보 멍청이 똥개 사업나게 둘 다 싫어 엉엉 엉엉 여보 요루루가 왜 그러지 아이 그러게 왜 저러는거지 아휴 아이고 아이고 이거 아이고 몇시간이 지났는데 이거 요루루가 집에 안들어와 여보 어? 아이 그러니까 무슨 일 있는건가? 여보 요로루가 아까 소리지르면서 밖으로 나갔나 아니면은 자기 방으로 올라갔나 혹시 요로루 방 가봤어? 아직 안가봤는데? 방으로 올라갔나? 같이 가보자 요로야 아빠가 미안하다 요로야 아빠가 미안하다 요로루가 왜 삐친거지 요로야 여보 요로루가 없어 진짜 밖으로 나갔나봐 어디갔지? 여보 저건 뭐에요? 여보 우리를 그리는 그림인데 어? 어이구 어이구 요로가 아까 유치원에서 그림 그렸다고 나한테 엄청 자랑했는데 내가 안봐줬던 그 그림인데 어 어 이거 생각해보니까 요즘따라 덤덩이가 태어나고서 루루루루랑 한 번도 놀아준 적이 없네 어이 어이 우리 요루루 어디갔지 여보 무슨 일하는거 아니에요? 어이구 집에 없어 설마 설마 요루루가 자기를 미워한다고 생각을 해서 가출을 한거 아냐 여보이고 가출 요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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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로 요로만 찾아야겠어 여보가 저쪽으로 가서 찾아봐 내가 이쪽으로 갈게 어 요로야 요로가 요로요 요로다 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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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리루 요로 엄마랑 아빠한테 울지 말아서 여기 숨어있었는데 흠 진짜 나 어디 간거야 갑자기 뭐야 덤이 혼자서 울고 있잖아 뭐야 엄마랑 아빠는 그렇게 덤이오? 아기 오냐고다 하여튼 옮기고 아기 혼자서 밖에 나가고 엄마는 맨날 나한테 울이네 울이네 해줘 엄마 아빠가 제일 어리다니까 헉 덤아 울고 우유 괜찮아 괜찮아 엄마 아빠 금방 오실거야 응 응 응 응 응 어이치 착하다 아 요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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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보 여보 요리가 없어 요리가 저쪽에 있었어 찾았어 어? 없어 저쪽에 없다고 여보는 아 여기도 없더라고 도대체 어디 간거야 야 진짜 얘가 어 탄단이 삐셨나봐 어? 아 요리야 어떡해 아 맞다 justement 덤담이 혼자 집에있잖아 참 아 얘야 아 맞다 점점 봐 요리야 어 Dutch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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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아무래도 우리가 없을때 덤덩 ї? 를 챙겨준 모양이야 아휴.. 다행이다 우리 요로야 여보 아무래도 덤덩이도 그렇고 요로도 그렇고 똑같이 사랑해줘야 될 것 같아 그래요 우리가 너무 나빴어요 요로야 엄마는 요로도 사랑해 그래 살아간다 얘들아 샵 샵 샵 샵 샵 샵 샵 샵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